가성비 최고 인기템 3종 알아보기 샤오미 스마트 밴드 7프로는 1.64인치 AM OLED 스크린을 장착하여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.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개인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혈액 산소 모니터링 기능은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며, GPS 스포츠 추적 기능은 운동시 유용합니다. 전체적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이 제품은 일상에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. 샤오미의 최신 기술이 담긴 스마트 밴드 추천드립니다. 베이스어스 간 고속 충전기는 65WE 강력한 출력으로 다양한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C타입 PD USB 포트를 지원하여 노트북, 아이폰 15, 14, 13 등 여러 전자기기에 적합합니다. QC 4.0과 QC 3.0을 지원해 더욱 빠른 충전을 가능하게 하며,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속도와 효율성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. QCY T13 블루투스 헤드폰은 최신 V5 점일 기술을 탑재하여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제공합니다. 터치 컨트롤 기능으로 간편하게 음악을 조작할 수 있으며, 4개의 마이크가 잠착되어 있어 HD 통화 품질이 뛰어납니다. 또한, 맞춤형 앱을 통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음질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이 이어폰은 가성비가 뛰어나면서도 편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